요트 조종 면허를 딸 계획이신가요? 요트 조종 면허를 딸 계획이신가요? 그럼 이 책을 보세요 답만 외우는 동력수상 레저기구 요트 조종 면허 시험 문제은행 700제입니다 태양경찰청 공개 문제 700제를 모두 수록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모든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지금부터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? 페이지 수는 310쪽입니다 2021년에 2021년 개정 법령을 완벽 반영했습니다 또 한균 잉크로 전면 인쇄한 안심도서입니다 책장을 넘길 때 손이 닿는 부분에는 한균 잉크로 인쇄한 안심터치존이 있습니다 요트 조종 면허 시험 안내입니다 책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파티는 필기 문제은행 700제입니다 해안경찰청에서 공개한 700제를 모두 수록했습니다 문제를 보면 바로 답이 보이는 구성입니다 한 눈에 답이 들어오도록 형광펜 처리가 돼 있어요 자세한 해설을 통해 보충 학습까지 가능합니다 실기 시험 필수 가이드입니다 실기 시험 온화 코스부터 유의사항, 채점 기준까지 실기 시험을 보기 위한 정보를 모두 담았습니다 이 책과 함께라면 요트 조종 면허 시험 필기와 껴 문제없겠죠 또 시대고시기획에는 수상 레저 시리즈 도서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?